자 그러면 논란의 우리 권순우 기자님 모시겠습니다. 논란의 발칙한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권순우 기자입니다. 권순우 차장님 아니에요? 네 권순우 차장입니다.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 착한 권순우입니다. 자 오늘 마다 아주 뜨거운 시간들이 되고 있는데 오늘 이제 주제 소개해 주시기 전에 뭐 축하할 일이 있다고요. 와 짜잔 책 나왔습니다. 자기 책을 저렇게 뻔뻔스럽게 소개하는 사람도 처음이야. 근데 밉지 않은. 격변과 균형 아주 힘들게 썼습니다.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게 제가 에필로그 제목을 제가 정리한 책인데 김용범 기획재정부 전 차관님이 책을 쓰시고 제가 정리를 했는데 에필로그를 쓸 때 제가 제목을 저런 제목을 잡았어요. 미래를 보는 수정구슬은 바로 오늘이다. 이게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매일매일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를 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이 많아서. 근데 그렇게 벌써 2년 넘게 살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는 건지 이게 조금 어려운데 거시경제정책을 했던 기획재정부 전 차관님하고 미시에서 산업을 보고 있었던 제가 같이 책을 쓰면서 차장, 차관급이라 이거죠? 차관급 차장이라 이런 얘기네. 아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정리자.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동안 경제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경제구조가 바뀌었고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담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드릴 얘기는 카카오와 SM 관련한 얘기예요. 카카오와 SM. 네. 카카오 주가가 줄곧 내리막을 계속 걸어왔잖아요. 최근에 좀 반등하는 모습을 살짝 보내고 있어요. 대선 이후에 좀 올랐죠. 그걸 두고서 윤석열 당선인 당선 이후에 플랫폼 규제를 좀 완화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지 않냐라는 시장의 관측들이 좀 나오는 게 있고 또 이 SM을 인수하게 될 경우 지적재산권 관련한 그런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일단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플랫폼 규제는 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고 하긴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돼요. 플랫폼이라는 뭔가 새로운 산업을 전세계적으로 그게 이슈거든요. 그러면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이 책에 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가 SM을 인수한다는 내용을 어저께 김 프로님하고 아이템 상의를 하다가 아, 이거를 할까 말까 해서 고민이 좀 됐어요. 이게 왜 고민이 됐냐면 이게 작년 5월부터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 때마다 주가가 출렁출렁하면서 기자들이 엄청 욕을 많이 먹었어요. SM? 왜 이런 기사 써가지고 또 흐지부지 돼가지고 주가 빠지고 그렇죠. 얘기가 너무 오래 갔죠. 그걸 보고서 옛날에 현대차의 애플칼 떡밥처럼 괜히 기자들이 변동성만 키우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게 좀 확정이 되고 나면은 곧 얘기를 드려야 되나라고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뭐 바로 확정돼 버리면 뉴스가 좀 흐지부지 될 것 같아서 좀 미리 말씀드린다는 점을 좀 전제를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어떤 점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1년 동안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기업을 꼽으라면은 저는 SM을 꼽고 싶어요. 1년? 네. 최근 1년 동안. 많이 올랐어요? 165%. 그러니까 최근에 코스피가 3300 찍고서 내려오면서 대부분 주가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SM은 지금 작년 5월 초에 한 3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한 8만 원 되거든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인수합병 관련 이슈가 있어서 좀 올랐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인수합병 관련한 뉴스가 나오면 왜 주가가 오를까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인수합병을 할 때 무슨 기업가치를 재산정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이 지급되고 되는 과정에서 기업가치가 이렇게 높았어라고 하면서 주가가 쫙 올랐다가 막상 인수합병 되고 나면 주가가 확 떨어지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런데 이게 막연하게 인수합병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올라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전제 조건들이 몇 가지 상황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한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MS의 블리자드 인수 같은 경우는 합병 프리미엄을 지급한 데 한 40% 정도를 모든 주주에게 지급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 경우에는 모든 소액 주주들도 그 가격에 주식을 팔 수 있기 때문에 40% 높은 가격에 팔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는 것이 정당합니다.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대주주가 자기 주식만 프리미엄을 받고 팔기 때문에 이게 소액 주주들은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새로 대주주가 다른 사람들이 여기를 인수한 경우에는 이게 뭐 프리미엄으로 더 많은 돈이 지불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소액 주주들한테는 별로 오히려 안 좋은 상황이 돼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번에 SM 같은 경우는 이수만 PD가 자기 개인 지분을 파는 거예요. 한 18점 몇 퍼센트에서 대충 한 20% 정도 판다고 보시면 될 건데 이렇게 될 경우에 굳이 합병 프리미엄으로 지금 SM 주가 상승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는 이게 합병 시너지 관련한 걸로 주가가 좀 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회사하고 다른 회사가 합치게 됐을 때 와 여기 시너지가 엄청나게 될 것 같다. 뭐 이런 경우도 합병 프리미엄으로 좀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SM과 카카오 조합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떤 조합이 될 수 있는지 좀 뒤에서 설명을 드리고 또 하나 이거는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대주주가 경영진 교체 프리미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주주가 경영진의 어떤 개인적인 사유 좀 더 세게 표현하면 사익 편취적인 이유가 그 기업의 지배구조 안에 있었다면 거기서 인수합병이 발생하게 됐을 때 그게 풀리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지금 되게 안 좋은 표현이긴 하지만 그 오너의 사망의 경우에 상속세납부에 대한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굳이 주가를 눌러야 되는 유인이 사라지면서 주가가 오르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 얘기를 그 SM 얘기가 좀 이거에 가까울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대주주가 회사로부터 사익을 많이 편취를 했는데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했는데 만약에 경영진이 혹은 대주주가 바뀌게 되면 그게 끝난다? 그러면 기업가치가 훨씬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가 그래도 주주제한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꽤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인수하는, 만약에 카카오가 인수를 하게 된다면 이 구조를 어떻게 개선을 하게 됐었는지를 좀 눈여겨보셨을 때 SM 주가가 많이 오를 수 있을 거라고 좀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 1년 넘게 SM 매각 관련한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까지도 성사되지 않았던 이유도 사실 그 부분이다. 이 부분하고 관련이 좀 깊어요. 내용 한번 들어보시면 좀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실 거예요. 얘기해 주세요. SM이라는 회사에서 이수만 PD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굉장히 좀 입지적인 인물이죠. K-POP을 글로벌 레벨로 성장시킨 굉장히 좋은 창작자인데 이분이 SM에서 맡은 직함은 없습니다. 이사회 멤버도 아니고 경영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SM과 관련한 일을 하는 게 없습니다. SM 직원이 아니에요. 주식만 많이 갖고 있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SM을 지분을 매각을 하게 된다 그러면 SM의 가치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러면 이 사람이 다 좌지우지하던 그게 경쟁력이라고 한다면 이분이 그냥 지분 팔고 나가버리면 예를 들어서 3프로 TV에서 3프로님이 안 계시면 기업 가치가 많이 하락할 수 있잖아요. 많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또 근데? 그것도 대주직 교체 프리미엄인가요? 비유할 때 그런 거 좀 하지 말아주세요. 통과.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SM이 이수만 PD의 개인 회사가 아니라 정말 상장 회사로서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그런 회사라고 하면 오히려 이수만 PD가 나오는 것이 프리미엄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작년 5월에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 저희는 사실 기자들도 이걸 첩보를 입수하고서 거의 보도를 잘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용감한 기자가 보도를 하게 된 건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는 들리는데 회사 쪽에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리고 워낙 상징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이분이 SM을 매각하는 건 말이 안 된다. 그게 그 당시의 회사 쪽의 설명이었어요. 이분의 어떤 전체 인생이고 자기의 철학이고 자기의 영혼인데 이걸 왜 파냐. 그게 회사 쪽의 설명이어서 기자들은 못 쓰고 있었는데 거기에 좀 더 정보가 있거나 아니면 용감한 기자가 이 얘기를 기사를 쓰면서 이 얘기가 시작이 된 건데요. 이게 아들이 두 명이 있는데 94년생, 96년생 그래가지고 나이가 좀 젊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속을 한다라는 것도 사실 얘기가 잘 안 맞는 게 이수만 회장의 아들? 아, 94, 96년생 이수만 회장은 거의 70대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가 지분이 한 19%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세금을 내고 상속을 하게 될 경우에 경험권 승계는 불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때 잘 만나시는 분에게 빌라를 수십억짜리 증여했다. 이거 말고는 아들들과 관련한 증여 소식이나 상속 소식이 별로 증여 소식이 없어서 그러면 이거는 상속과 관련한 이벤트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건데 여기서 이게 공시를 보실 때 기자들이 판단하는 그 뉘앙스라는 게 있는데 아예 부인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말을 묘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묘하게 하는 경우는 딜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카카오는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 등 다양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왔다. 이렇게 얘기하면 딜이 진행이 되고 있나 보다. SM 같은 경우도 사업 제휴와 지분 투자 관련한 다각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 이것도 둘이 말을 맞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저는 인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대주지 지분이 20%도 안 되는데 20% 지분을 사가는 걸 인수라고 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올해부터 공정거래법상 자회사를 인수할 때 상장사의 경우에는 30% 이상 지분을 취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수만 PD 지분만 인수하는 걸로는 이 딜이 끝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다른 데서 사든지 시장에서 사든지 해야 되네요. 아니면 신주발행을 하는 방법도 있고요. 신주발행. 그런 방법도 있어서 이게 좀 딜이 복잡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여기서 제일 걸림돌이 되는 건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예요. 그 얘기 좀 해줘요. 라이크 기획? 이게 알만한 분들은 알 텐데 SM엔터는 굉장히 특이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수만 PD가 거기서 경영진도 아니고 이사회의 멤버도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 이수만 PD가 거기에 모든 그런 것들을 좌지우지 하느냐라는 부분에서 라이크 기획이라는 곳은 뭘 하고 있냐면 SM의 전체 매출의 6%를 가져가는 회사예요.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그냥? 그냥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자문료 형식? 그런 형식이에요. 경영적인 영감과 음악적인 자문. 거기 회사 쪽의 표현에 따르면 무대 인사 하나하나까지 다 컨트롤을 해주는 이런 기획사에게 기획료를 지급한다라는 형식으로 SM 전체 매출의 6%를 가져가요. 라이크 기획이? 그게 지난해 3분기까지 아직 연말 결산이 안 됐기 때문에 지난해 3분기까지 SM엔터의 전체 영업이익이 174억 원입니다. 그런데 매출이 한 3천억 원 정도 돼요. 그러면 3천억에 6%, 그러면 368에 180억을 라이크 기획이 가져갔어요. 영업이익이 174억 원. 영업이익만큼을 라이크 기획 그냥 가져간 거예요? 그냥은 아니고 기획료로. 기획료로. 그러니까 이게 2015년까지만 해도 음반 매출의 15%를 라이크 기획이 가져갔었는데 그 이후에는 음반 매출뿐만이 아니라 굿즈라든지 아니면 유튜브 광고라든지 다양한 품목들이 생겼잖아요. 그러면서 조건을 한 6% 정도를 가져가게 됐는데 이렇게 보면 영업이익하고 라이크 기획이 가져가는 돈이 거의 비슷한 레벨까지 왔잖아요. 그러면 SM의 전체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가져가는 셈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아마도 영업이익보다 수수료가 더 많으니까 거의 한 200억 원 이상 라이크 기획이 가져갔을 거예요. 그런데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는 이순만 PD의 개인 회사입니다. 그래도 임직원들이 많아요? 아니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도 실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진짜 하면 SM뿐만 아니라 다른 데들도 다 자문해주고 받아야 되잖아요. 그거 없잖아요. SM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보는데 물론 SM 쪽의 설명에는 글로벌하게 더 필요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내부로 둘 수는 없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구조로는 보기가 안 좋죠. 뭔가 통행료 받아가는 그런 느낌인 건데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처음 제기됐던 건 2019년에 KB 자산운용이 문제 제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순만 PD는 2010년에 이미 사임을 하고 퇴사를 했는데 SM으로부터 받아가는 급여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주주서한 내용을 보니까 20년간은 거의 한 1천억 원 가까운 돈을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받아갔어요. 그런데 반면에 이거를 SM 같은 경우는 주주들한테 배당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주주들한테는 전혀 배당을 안 하고 대주주에게는 따로 기획사를 통해서 용역 형식의 돈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대주주 입장에서 좀 나쁘게 보면 배당 주면 자기는 20%만 먹고 나머지는 다 다른 주주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럴 필요 없이 용역 형식으로 주게 되면 자기는 다 가져갈 수 있고 다른 주주들은 안 줘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SM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는 측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걸림돌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게 SM 쪽 설명은 2000년부터 계약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감사도 받았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콘텐츠 경쟁력에서 라이크 기획의 기획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주고 있는 거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SM 엔터에서 또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기에 미국자 회사들이 좀 있거든요. 미국자 회사라 그러면 SM의 아티스트들을 미국에서 좀 잘 키울 수 있는 그런 형식일 거라고 우리는 상상을 하게 되겠지만 실제는 어떻게 돼 있냐면 미국에 있는 해안가 호텔의 리조트 같은 거 아니면 와이너리. 와인, 와이너리 사는 게 유행이에요. 돈 많은 분들. 그렇죠. 그런데 돈 많은 분들이 아니라 SM이라는 회사가. 회사가 사면 문제죠. 빌라, 레스토랑, 여행 이런 건데 여기서 수익이 거의 안 납니다. 계속 손실을 계속 보고 있고 이게 이번에 정리한 회사이긴 한데 SMT 서울이라는 레스토랑이 청담동에 있어요. 여기에 한 120억 투자해서 6년간 한 200억 정도 적자를 받거든요. 200억 적자요? 네. 그러다 보니까 KB 자산운영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엔터 회사가 할 사업도 아닐 뿐더러 이게 이수만 총괄의 개인 취향 사업 아니냐라고 문제 제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김형민 SM 대표는 문화사업, 외식업, 여행업, 관광업이 시너지가 좀 있으니까 이걸 시너지를 통해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거다. 그리고 이게 안 되면 나중에 좀 해보는 데까지 해보고 안 되면 메가관을 포함해서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던 게 2019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실적 확인이 가능한 2020년 실적을 보니까 여전히 다 적자입니다. 그렇게 액수가 엄청 크지는 않아요. 몇백만 원 손실에서 몇억 원 정도 손실까지 되는데 어쨌든 개인 취향의 사업이라고 한다면 자기가 그냥 와인 받을 사고 싶으면 사면 되는데 이걸 왜 기업으로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문제 제기가 있었다. 이번에 아까 SMT 서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정리가 됐습니다.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얼라인 파트너스라는 곳이 주주서환을 발송을 하면서 주주총회에서 감사선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SM의 시가총액은 정말 수치로만 보기에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아까 지금 거의 두 배 넘게 올라서 한 1조 9천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이브가 11.8조 원이잖아요. 12조 원 가까이 되잖아요. 그런데 SM이 거의 한 7분의 1밖에 안 되고 그런데 음반 매출 같은 경우는 SM이 1등이거든요. 그리고 음반 매출이 SM의 3분의 1밖에 안 되고 매출이 4분의 1밖에 안 되는 JYP 시가총액이 한 1.7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더라도 SM이 되게 저평가됐다는 걸 누구나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왜 저평가가 됐느냐라고 하면 일단 기관들이 그 주식을 안 삽니다. 여기서 터널링 비슷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지배구조상에서 기관 투자자들이 투자하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네. 그래서 언라인 같은 경우가 이번에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얘기했던 게 라이크 기획과의 계약을 종료하면 시가총액이 3조 원까지 늘어날 거다. 지금보다도 한 50% 이상 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이익도 늘어나고 하면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샘법이 왜 복잡하냐면 이게 문제가 있냐 없냐 이 문제를 떠나서 이게 우리가 SM이라는 곳을 이수만 PD가 거의 개인회사처럼 운영을 하면서 이걸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대충 SM 시가총액을 지금 수준에서 한 2조 원 정도 잡는다 치고 거기서 지분은 한 20% 정도 된다 그러면 한 4천억 정도 지분 가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그래 경영권 프리미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단어지만 경영권 프리미엄 100%에서 한 8천억으로 주식을 사준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수만 PD 입장에서는 SM의 지분 가치 내가 가지고 있는 SM의 지분 가치는 이만큼인데 여기서 현금으로 따박따박 한 200억씩 들어오는 라이크 기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아니 이수만 PD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여기서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한 200억씩 쭉쭉 받을 수 있잖아요. 매년. 매년 받을 수 있는데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걸 다른 사람이 인수를 한다면 라이크 기획을 끊어버린다. 당연히 끊겠죠. 그러면 자기한테는 매년 한 200억 정도의 현금 창출 기회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럼 많이 안 되지. 그러면 상장 폐지해야지 그냥 개인회사로. 그렇죠. 그러면 깔끔하지. 그건 뭐라 하나? 그러니까 그게 김 프로님의 말씀이 맞는데 그럼 뭐하러 상장을 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그게 그 사람의 일종의 권리처럼 한국 자본시장에서 인식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생각해보면 1년에 배당 한 푼도 안 주고 거기서 월급 한 푼도 안 받는 주식 20%가 있고 여기서 매년 한 250번은 100% 회사가 있을 때 이수만 PD한테는 이 라이크 기획도 포기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작년 한 가을쯤에 가장 유력한 인수 후보자가 CJ였어요. CJ E&M 쪽에서 여기가 CJ E&M 같은 경우는 플랫폼이 케이블 TV 플랫폼도 있고 거기에 영화 플랫폼도 CGV가 있고 거기에 OTT TV도 있고 플랫폼은 굉장히 좋고 드라마 쪽은 스튜디오 드래곤을 비롯해서 굉장히 좋은 제작사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K-POP이라는 굉장히 막강한 콘텐츠 부분에서 굉장히 CJ E&M이 약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한번 극복을 해보려고 프로듀스 101 같은 스토리와 방송과 스토리와 플랫폼과 K-POP을 엮어서 뭔가 BTS같이 스토리가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을 육성해보려고 했었는데 그 투표 조작 사건이 나오면서 거의 중단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약한 상황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이긴 해요. SM이라는 회사가. 그리고 이미경 부회장의 의지가 굉장히 강했다고 하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작년 이경호 부사장도 아이돌에 대해서 굉장히 애정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기를 살려고 했었는데 거기서 그때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SM에서 과도한 걸 요구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으면서 그 당시에 이수만 대표의 지분이 모두 매각이 되고 나면 연봉을 100억 원 달라. 누굴? 이수만 PD에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지금? 그리고 주요 경영진으로 임명해달라. 계속 뭘 하고 싶다는 얘기군요. 지분을 매각했는데 지금은 경영진이 아닌데 오히려 지분을 매각하고 나면 주요 경영진에 임명을 해달라고 하고 연봉 100억씩 달라고 하니까 라이크 기획을 짤릴 거니까 그거에 대한 보상을 해달라는 얘기죠.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얘기는 안 하고 과도한 요구만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사실 SM에서 이수만 PD 입장에서 제시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아까 라이크 기획 같은 혈실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매년 따박따박 200억 들어오는 게 있는데 이게 내 지분을 팔더라도 그럼 나의 200억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요구를 CJ 쪽이 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경영진에 있지 않더라도 거기에 아티스트들에 대한 기획과 어떤 그런 것들을 자기가 좌지우지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 자기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전에는 자문이라는 형식으로 했던 거고 그런데 이게 외부의 자문이라는 형식으로 할 수 없게 됐을 때 팔려나간 SM에서 다시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경영진을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딜이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아까 김 프로님 말씀대로 생각하고 굉장히 심플합니다. 이런 지배구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한다면 라이크 기획하고 그냥 합병을 하라는 거예요. 합병을 해서 이수만 PD에 대해서 100억을, 월급을 주든 200억을 지급을 하든 그거는 기업의 어떤 의사결정에서 하면 되는 건데 이렇게 불투명한 의사결정을 하지 말아달라는 게 기관 투자자들의 요구였어요. 그런데 이걸 인수하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CJ에다가 요구할 때 이수만 PD 입장에서는 그냥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주요 경영진 달라, 100억 달라. 100억이면 오히려 쌀 수도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공식적인 계약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을 하는 상황이 되니까 딜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나오는 얘기는 카카오가 이거를 좀 받아주게 됐다라는 얘기가 좀 흘러나오는데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카카오하고 딜 문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공개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서 이 라이크 기획과 이수만 PD의 이해관계가 어떻게 조정이 됐는지를 유심히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면 아까 기관 투자자 얘기대로 카카오 SM 주가가 3조 되고 그러면 사실 다들 윈윈이 될 수도 있어요. 지배구조가 개선이 되고 카카오 입장에서도 지금 좀 저 밸류에이션 된 상황에서 그 지분에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거니까 물론 저는 100% 지분 인수 안 하고 경영권 프리미엄 지급하고 대주주 지분만 가져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인수합병을 통해서 그 구조가 빠져나가고 여기에 SM이라는 회사가 최소한 라이크 기획을 통해서 벌어지는 약간 불투명한 그리고 배당도 안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이런 부분들이 좀 개선이 된다면 카카오한테도 좀 이익이 될 거고 SM도 이전보다는 조금 낫지 않겠냐 소액 주주들한테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딴 걸 떠나서 카카오가 SM 최대주 지분 인수하면 좀 이런 것 좀 그만하고 좀 멀쩡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연봉 많이 받아가는 거 가지고 뭐라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수만 그냥 회장이라고 할게요. 회장이. 이렇게 SM 기획을 잘 키운 거 그 공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봉 많이 받아가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투명하게 하라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요지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대주주가 카카오 쪽이 되면 배당도 좀 정상적으로 하고 대주주가 자기가 배당 안 받아도 기획료로 200억씩 받아가니까 굳이 배당을 안 받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 주주들도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카카오 엔터가 가져가게 되면 거기도 자기가 대주주로서 배당 받을 니즈가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카카오와 여기에 시너지가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이게 결국 SM과 카카오 엔터가 손을 잡으려는 이유는 사실 하이브가 먼저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긴 해요. 예를 들면 위버스 같은 팬 커뮤니티는 구매에 대한 의향이 굉장히 높은 커뮤니티잖아요. 우리 오빠들의 굿즈와 콘텐츠와 이런 거니까 여기서 이번에 하이브하고 손을 잡으면서 하이브하고 네이버가 손을 잡으면서 요새 웹툰 같은 거 나와요. 하이브 오리지널 웹툰으로 해서 세븐페이지 차코 이거 우리나라 조선시대 범잡는 부대 나오는 약간 퓨전 판타지 같은 건데 저도 이거 보는데 이게 하이브가 만든 걸로 전 세계 한 10개 언어로 동시에 웹툰 네이버 웹툰 플랫폼으로 공개가 되는데 저는 사실 그림체가 약간 순정만화체라 그렇게 완전 빠져서 보진 않는데 워낙 순정만화 쪽도 팬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렇게 하이브가 만든 웹툰 일종의 BTS를 연상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출연을 함으로써 거기서 나타난 웹툰이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플랫폼으로 공개가 되는 게 있고 엔하이픈하고 콜라보했던 다크문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순정만화톤의 뱀파이어 나오는 이거는 저한테 취향에 안 맞던데 다크문이라는 웹툰이에요. 이런 식으로 SM에 있는 어떤 아티스트들을 모티브로 해서 IP로 해서 여기서 웹툰을 만든다거나 웹소설을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그 웹소설 웹툰을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카카오 엔터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가지고 이렇게 쭉 풀어낸다거나 아니면 카카오에서 주로 하고 있는 메타버스 준비하고 있는 것들 아니면 NFT 준비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과 시너지를 내면 저는 카카오와 SM의 시너지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이수만 PD의 그림이 조금 하나 신경 쓰이는 거는 이수만 PD가 이 지분을 매각하는 것이 아무리 봐도 엑싯이 아닌 걸로 보여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5월에 CJ E&M하고 좀 얘기가 진행되고 네이버 카카오하고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지난해 6월 말에 SM 콩글라스 2021이라는 거를 이수만 PD가 직접 발표를 했어요. SM 콩글라스? 콩글라스 2021. 그러니까 회사의 비전을 설명하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죠. 회사의 경영진도 아니고 이사도 아닌 사람이 회사의 비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제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C-A-W-M-A-N 저는 카우맨이라고 그냥 부르는데 C-A-W-M-A-N? 카툰, 애니, 웹툰, 모션 그래픽, 아바타, 너블 그러니까 소설, 모션 그래픽, 그림 애니메이션 이런 것들이에요. 아티스트들의 IP를 메타버스로 확장을 해서 온,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IP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그림에서 보면 이수만 PD의 그림은 단순히 자기 주식을 팔아서 노후 생활을 하겠다는 엑시스로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지분을 파는 와중에도 자기 회사의 비전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두 인수자와 이수만 PD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지배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의식이 굉장히 강한 사람으로 보여요. 자기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을 해야 되고 설사 자기가 그걸 하지 않더라도 설사 지분을 내가 매각을 해서 내가 주유분이 없어도 이걸 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거는 나만 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이걸 SMCU 이게 유니버스 SM 유니버스를 만드는 그런 계획인데 여기서 이분한테 필요했던 거는 사실 디지털 플랫폼을 갖춰줄 수 있는 파트너가 필요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엑시스 아니고. 그걸 왜 팔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부분에 대한 파트너십을 넘기는 부분에서 연결을 시키는 것과 자의식이 워낙 강하니까 자기가 이걸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 결국 인수하려는 쪽하고 충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CJ 가문도 약간 좀 설명을 표현을 맞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좀 폐쇄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충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카카오라는 그룹이 SM의 주식을 SM을 인수를 하게 된다 그랬을 때 이 두 세력이 어떤 식으로 파트너십을 맺어갈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 딜이 어떻게 될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SM에서의 어떤 지배력이나 나의 컨트롤 이거는 난 놓칠 수 없다는 거군요. 이수만 회장 같은 경우는. 돈도 없는 놓치고 영향력도. 지분을 넘기더라도 지분을 넘기게 되면 나는 여기에 뭐 주요 하여튼 경영진으로 있어서 내가 그걸 또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이건 내 보장을 확실히 받아야 된다. 원래 M&A 때는 원래 통상적인 M&A 때 이렇게 하거든. 그 지분을 사잖아. 그러면 그쪽에서 3년이면 3년 경영을 해달라고 그래. 산쪽에서. 산쪽에서. 반대야. 경영진도 사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쑥 빠져버리면 갑자기 회사가. 네트워크 망가지니까. 그래서 3년 동안 하고 또 겸연금지 같은 걸 넣어요. 맞아요. 그리고 그 기간 떠나서도 예를 들면 몇 년 동안에는 똑같은 일 못한다. 경쟁사를 만들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지. 그렇게 하는데 그러고 이제 판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안 하고 싶어 하거든. 아 나 좀 실나고 싶어 하는데 왜 다 보고 그리고 솔직히 내 회사도 아니다. 가서 내가 뭐 일하는 게 신이 나겠나.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게 거의 99%에 해당되는 일인데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네. 그렇죠. 근데 그거 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뭐 어쨌든 워낙 기대가 되는 분야고 K컬처, K콘텐츠의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저는 잘 되기를 기원하는데 이 SM을 운영했던 그 마인드로 합작을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아요. 나 같으면 좀 좀 편하게 살 것 같은데. 넥스트 레벨이군요. 그러니까 후배들 이렇게 잘 하라고 아이고 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 본인의 의지가 워낙 강하고 그리고 뭐 자기한테 플랫폼이 팔아 필요해서 그랬던 거였다고 하더라도 이건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인 생각인 거죠. 그러면 지분을 팔면 안 되고 주식 수업을 해야죠. 예를 들어 카카오 주식을 받고 내 주식을 줘가지고 자, 우리 공동 운명체야. 이렇게 하고 가야지. 내 주식을 받고 현금 받고 그게 되나? 여기에 또 이제 아까 제가 공정거래법 말씀 잠깐 드렸던 이유가 그건데 가진 지분이 20%밖에 없어요. 그러면 신주 발행을 한 다음에 수업을 할 때 이수만 PD가 다시 카카오 엔터 주식을 받아오는 시나리오에 대한 얘기도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수만 PD 지분 넘기고 여기에 신주 발행하고 그다음에 카카오 엔터 지분을 다시 이수만 PD가 인수하는 그거는 또 전혀 다른 얘기죠. 그건 또 그런 얘기가 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딜이 한 1년 넘게 한다 그랬다, 만다 그랬다, 만다 그랬다 했던 이유가 이런 대외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개인들의 이해관계가 좀 복잡하게 얽혀있는 거고 이 복잡한 개인들의 관계를 계약이라는 형식으로 구조화를 만들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거 자체가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반증입니다. 저것도 오래 하다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던 시대에 현진영 씨부터 시작한 거 아니야. 맞습니다. 1호 가수가 현진영이 우리 현진영 씨 저번에 나왔었잖아. 그러니까 현진영서부터 시작해서 그 무수한 그룹을 키워낸 애처팀 그거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을 수는 있겠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개인회사가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SM과 카카오의 합병 관련된 이야기는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여튼 내용이 있네. 책 한번 다시 들어주세요. 격변과 균형 우리 권순우 기자님의 새 책. 권순우 기자는 이 정도 우리가 홍보해줄만 하잖아. 그럼요.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가.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권순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디지털 세계에서는 사실 뭐랄까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좀 희박하잖아요. 복사가 너무 간편하니까. 이거를 이제 보장해줄 수 있는 굉장히 신기술이다. 지구를 잘게 쪼개 땅을 사고 팔 수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 3만 원에 팔린 프랑스 에펠탑은 지금 170만 원이 됐습니다. 디지털 아티스트 비플의 한 작품이 지난달 팔린 가격은 787억 원. 그리고 게임 캐릭터 성형을 통해 월 천만 원을 버는 크리에이터의 등장까지. 새롭게 펼쳐지는 세상에 대한 전망과 리스크를 담았습니다. 여러분도 메타 리치를 꿈꾸신다면 변화의 흐름에 올라타보세요.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